훈하 월간 훈토이 오늘은 9세대 포켓몬 카드박스 TOP5 까 보겠습니다 스칼렛 EX 부터 갑니다 질뻐기 카디안 EX 지니어 박사연구 올림박사 홀로카드 네스트볼 브루룸 홀로카드 질호크 코라이돈 EX 요거 SAR로 나왔으면 좋겠네요 찌르비크 어세러셔 홀로카드 밤선이 밤선이 절벽에 절벽에 매달려있는 꽃게입니다 AR 루첩으로 올림박사 루첩으로 올림박사 루카리오 도깨골 EX 루첩으로 올림박사 카디 나르마 홀로카드 카디 나르마 홀로카드 대도각참 홀로카드 클레스퍼트라 타조조 떴습니다 큰거 떴습니다 이거 SR 같은 느낌이네요 바로 봅니다 코라이돈 EX 메인이죠 메인 전설입니다 낱배드 코라이돈 EX SR로 떴습니다 에이야됩니다 에이야됨 Afghanistan 킬레스톱 캐라도스 EX 캐라도스 EX 에이야됨 명 Hans 가슴 보호대 올리르바 올로카야돼 어썰러셔 또 나오네요 두장 뜹니다 쪼무레기 절벽에 홀로카야돼 학습장치 악비아르 터퓨돈 보라돼지 EX 트리플렛 비트 갑니다 운양폭기 도전 갑니다 운양SAR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웨이리발 EX 닥트리오 춤추세 올로카야드 플로젤 깜깜이 올로카야돼 루미너스 에너지 구악스 AR 라우드번 EX 운양 운양 기아라도 솔로카야드 레슨 스튜디오 두드리짱 홀로카야드 슈퍼볼 악뜨거 AR 과일을 훔치고 있죠 떴습니다 대댓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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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카나 EX 마스카나 EX 비상 보스의 지령으로 가야돼 플로젤 하리문 홀로카야드 피그 킹 탈대아 토어 EX 탈대아 토어 EX 탈대아 토어 EX 화염레오 깜깜이 큰거 나올 때 됐으면 서포트 카드는 아닌것 같습니다 SAR 기대봅니다 레이니발 EX SR 입니다 조금 아쉽네요 레이니발 EX SR 엑스레곤 홀로카드 트로피우스 AR 우냥 웨니발 EX 레이니발 EX 바이올렛 EX 갑니다 미모사 SR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노스알 박스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행입니다 파밀리지 자포코이리엑스 자포코이리엑스 비비용 박사연구 투로 박사 올로카드 파츠리스 클라이핑 올로카드 일렉트릭 제너레이터 망망이 AR 다크패드 EX 다크패드 EX 피크닉 바구니 파르모토 홀로카드 플라제스 저승가숭 홀로카드 저승가숭 홀로카드 파밀리지 야돈 야돈 AR 미라이돈 EX 미라이돈 EX 메인카드 682 야돈 야돈 홀로카드 하이퍼볼 떴습니다 모토마 홀로카드 다크패드 윈디 EX 윈디 EX 윈디 EX 스코벨런 AR 자 이제 큰거 남았습니다 떴습니다 큰거 떴습니다 정말 큰거 떴습니다 미모사 기대봅니다 살짝 봤는데 트레이너스 서포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제발 미모사 나오길 기대봅니다 서포트 서포트 아 단풍이네요 단풍 SR입니다 아쉽네요 아쉽게 단풍으로 떴습니다 남캐가 아닌게 다행이네요 단풍 SR 미모사 박사연구 하강돌 에서르 홀로카드 헤라크로스 헤라크로스 무쇠바퀴 엑스 무쇠바퀴 엑스 클레이 버스트 갑니다 모야모 뽑기 도전 잔뜩 푸크린 오르켈 에릭 앤 껍 에서륨 푸크린 피카츄 딩루 EX 메인 포켓몬이죠 헤라크로스 렌트라 홀로카드 소컨 EX 모야모 모야모 화강돌 홀로카드 도깨굴 두드리 짱 EX 파이어로 솜솜코 홀로카드 솜솜코 홀로카드 팜엘리지 불화살빈 AR 은번 EX 박쥐조 타멜리지 타멜리지 AR 모래성이다 마기라스 홀로카드 마기라스 홀로카드 마기라스 홀로카드 치키링 콜로 솔트 홀로카드 치키링 콜로 솔트 홀로카드 B2EX 모야모 푸클리노 홀로카드 별이 짱 AR 자 이제 몇팩 안남았는데요 큰거 기대해봅니다 5단단계 5단단계 렌트라 홀로카드 라스트팩 설마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아 노스알 박스였습니다 마지막 박스입니다 포켓몬 카드 151입니다 미나의 초대나 뮤 SAR 뜨기를 기대해봅니다 갑니다 다인텔 다인텔 EX 쭈피 썬더 뮤츠 AR입니다 피카츄 라이트 홀로카드 두트리오 두트리오 미러입니다 마스터볼 미러 초반에 나왔네요 마스터볼 미러 니들이나 미러 메타몽으로카드 가디 미러 독채봉 독채봉 홀로카드 프리저미러 이상의꽃 EX 공정하자네요 원스토볼이 끊겨있습니다 턴구리 턴구리 미러 두트리오 홀로카드 뮤츠 홀로카드 잠만보 푸타라미러 니들 킹홀로카드 뿔충이 미러 거부광 EX 케이스 케이시 미러 샤미드 홀로카드 슈룩창이 미러 텅구리 홀로카드 도둑가스 미러 도둑가스 미러 뮤 EX 자라더스 홀로카드 고라파덕 AR 파이어 미러 부스터 홀로카드 껍질화석 미러 라이트 홀로카드 대구리 미러 썬더 EX 찌리리공 미러 암스타 홀로카드 자 이제 큰거 나올때 됐습니다 떴습니다 큰거 큰거 떴습니다 큰거 큰거 떴습니다 SAR 기대 봅니다 홍수몬미러 후딘 EX SR 이네요 메타몽 미러 팬텀 홀로카드 요렇게 끝이 납니다 오늘은 9세대 포켓몬 카드박스 탑5 개봉해봤습니다 끝 좌우